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또 어디로 뜯어야 될까? 또 찍찍하면 되잖아 생각보다 안 크다 이거는 옷이니까 옷이 또 얼마나 커졌어 혹시 뜯어질 것 같은데? 앙몽이 신발 신발 입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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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벗겨야 되잖아 벗기는 거야 얘도 배가 있었네 이렇게 해놨을 거야 빨리 입혀라 남사시럽자야 이거 어떻게 입혀야 되니? 나는 거 같은데? 야씨 나 죽여 그거 안에 거랑 같이 입히면 되지 않아? 다 따로따로 벗겨 안 되는 거야 입히기가 있구나 입히기 힘들겠는데? 다 따로따로 벗겨 가지를 먼저 입혀야 되겠지? 일단 우뚜리를 먼저 입혀야지 걔가 먼저 아 아니구나 찍찍이구나 가지를 먼저 입힐 거 그랬나? 가지는 윗뚜리를 가리면 돼 뭐야 소매가 왜 이렇게 길어 잘 입혀봐 소매를 접어야 되잖아 아니지 얘를 입혀봐 일단 입혀봐 다 입히고 얜 어떻게 입히냐? 아니 바지를 아니 상관없는 거 아 이거 입히는데? 절대 위류는 못 넣을 거고 그치 제 얼굴이 대개는 얼굴이 너무 피셔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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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맞나? geon harsh 물 흠 흠 requina 흠 흠 흠 제가 얘네 포카 삼정원 입힐 때도 되게 낑낑거리면서 입혔거든. 은근히 안 힘들더라고. 사람이 아니니까. 아 거기다가 이게 또 구조가. 입히게 힘든 구조야 은근히. 이쁘니까 이쁘다. 이쁘긴 하다. 당연한 얘기를 해. 손을 접는 건가? 접어야 될 것 같아. 손이 안 보여. 내 생각에는 접는 게 더 이쁠 것 같아. 접을까.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. 신발들이 신겨야 돼. 신발들이 신겨야 돼. 아 귀엽다. 신발들이 신겨야 돼. 귀엽긴 하네. 아 신발 신발. 잘못된다. 이거 왜 이렇게 세. 이나이의 이 정도래요 이나이의 이 정도래요 이나이의 이 정도래요 이나이의 이 정도래요 이거 왜 안들어가 다 들어가볼까 다 들어가볼까 바지가 너무 길게 신겼나 바지가 너무 길게 신겼나 입혔나봐 아 이게 소리 여기 공높인가요 이거 아 그거 벗겨야되는거 아니야? 빼야되나? 이거 모양은 터지지 말라고 넣어놓는데 모르겠네 아 그러네 쏙 들어가네 그러니까 종이인형 놀이만 해봐가지고 이거 어딘지 안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내 말이야 이게 있는지 몰라 맞지 다디로 좀 더 올려야되나? 아니 꼬리 위치가 딱 맞잖아 신발 위로 딱 내리면 맞을거 같은데 이게 반마디가 아니네 참 내가 다리가 좀 더 내가 다리가 좀 더 올려야되나?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니트나 짜잔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다 아 이거 끊어줘게 찍을래 네 지진이 됐지요 우리 이거 뭐하는지 지진이 너는 뭐에요? 가볍긴 가볍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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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라 나 철로 치단보다 앨범 찢어먹은거 전 찢어먹지 아 얘거 코튼 예? 저 방금 이쁘다 이쁘지? 응 그치 그때 정장이였어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입히기 쉽겠네 아이 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야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커버 다 그래 귀여워 어 삼정옷을 사야되는데 삼정? 어 삼정옷이 꼭 한번 구입거든 다른 애들거로 사라? 지니렛츠 있지 정품이거든 이게 43,000원이라서 내가 신발발로 구워 근데 이거 35,000원이라니까 미개봉 43,000원이면 나쁘진 않거든 옛날건데 그러니까 거의 힘들지 고민하고 있어 잠본데 벌써 한달이 다 되갔는데 아직도 사라? 어 안 나가는거지 가격이 싸진 않잖아 얘는 꼬리가 커 그러네 정정하게 입혀줄게 아 근데 택을 안 뗐구나 인형에 어 어 그때도 보니까 안 떼셨던데 지산 스테이? lin 정정하게 입혀줄게 착해 아니 뭐 왜? 이뻐져 이쁘지 네 응 여기가 잠글 수 있을까? 잠글 수 있는거야? 잠그는거 아니야. 찍찍이도 없어. 잘 연결해 봐.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거 때문에 좀 더 빳빳해진다. 택 때문에. 신발 신발. 아 신발. 신발 오른쪽엔 조금 없는거냐? 어 신발 없었어. 신발 바지 위에 입는거지? 어? 어? 쏙 뺐어. 바지 안에? 바지 안에 아니냐? 이거 구춘인데. 엄마 입신거 봐. 여기까지밖에 안들어가. 봐야되겠어. 이게 포기 바지. 어떻게 그 때 바지 위에 입었었나? 기억 안 나. 그치? 봐야되겠어. 일단 대충 입혀보겠습니다. 더운데? 더운데? 이거 움직인다고 더운데? 어 나 진짜. 주먹 때문에 다니네 인형이? 잠깐만. 키링이 걸렸어. 아 쌀기가 다른가? 왜 안들어가 얘네. 얘는. 얘는 이렇게. 밖으로 입히는게 더 이쁘다. 이게 발끝까지 안들어갔어 지금. 아 쌀기가 더 이쁘다. 아 쌀기가 더 이쁘다. 여기가 더 이쁘다. 어디서 가야할거 같은데 안들어가. 일단 이렇게. 이쁘지? 이쁘긴 하다. 귀여워